오늘은 피해 게임 미팅을 왔어요 최종 합격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기 보이면 저 하늘 색깔 이게 지금 mbc에요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안 찍었거든요 제일 잘하는 거 킥보드 킥보드를 갖고 멋지게 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등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약간 쎄보이니까 눈화장은 조금 아주 안 세게 했어요 눈썹이 세지 네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뭔가 부끄럽다 안녕 안녕 나도 ù